전성수 서초구청장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다가가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행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구는 매월 1, 3, 5째 주 수요일마다 동별 현안 지역을 주민들과 함께 둘러보며,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단을 진행합니다. 전성수단은 전 구청장이 주민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해당 부서장이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로, 그간 사업 추진이 안 된 이유와 민원 처리의 걸림도를 파악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매월 2, 4째 주 수요일에는 구청장 좀 만납시다, 구청장과 수요 대화를 운영합니다. 구청장 좀 만납시다는 구청장에게 직접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 주민들의 방문 신청을 받아, 구청 5층 열린 상상카페에서 구청장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구는 대화 시간이 끝난 후에도 담당 부서를 정해 이례성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구는 전성수다, 구청장 좀 만납시다 등 전 구청장의 소통 행정이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정책 제한 등을 빠르게 인지하고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소통 행정은